여기 또 현실 정치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역 내에서는 그럼 또 어디서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지역 내 카톡방이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단 같은 데서 또 해계문일 진분들이 또 막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흩어지셨는지 어디서 모이는지 이게 또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져서 이런 거 나 욕하면 대깨문 요일 장지원 아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세종 거기서 일장기 건 사람도 너 대깨문이지 보시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깨문이라고 욕하지? 이것도 사실 딱 일배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이게 입에 붙는 거예요 적어도 요 둘은 같은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봐야지 어떻게 지 대깨문이라고 하고 있어? 저 이상한 놈들 이렇게 하고 넘기면 저기가 전선 영역을 계속 넓혀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엔 만약에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그 학생들의 관심사, 트렌드 같은 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가 유행하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캐치한 다음에 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조금씩 녹여내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제가 다른 게 어쩔 듯이 말씀드린 것도 내가 100이라는 생각이 있고 상대가 다른 의미에서 100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 쪽으로 확 끌어오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얻나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을 단단하게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당장은 그냥 무리해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전략보다는 거기에 균열만 주는 거 아까 뭐 의심 한 번쯤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내로남불 대치기하는 여러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어느 순간 저기서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자유는 뭐 마치 보수의 것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뺏어올 필요도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시장과 싸운다고 뭐라 하더니 본인이 필요할 때 뭐 부동산에서 개입하고 이런 내로남불도 차곡차곡 모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 69시간대에 보수적인 청년들도 많이 분열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펜코라고 보면 펜코가 민주당 싫어하니까 여기 안 찍어 이게 아니라 저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노조 그렇게 욕하더니 막상 지금 이런 69시간 120시간 이런 거 막는 건 노조들이다 이럴 때는 노조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캡치를 해야 이런 걸로 파고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지금은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확산시켜 가야 기존에 있는 50대 50 싸움에서 판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억니디 따지면 50대 50도 아니죠 어쨌든 그런 구도를 바꾸려면 결국 저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걸 쓱 가져와서 이쪽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걸 되게 저쪽에서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모아두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폴더거든요 안에 내로남불, 딸몰라, 딸 다 모아두고 이걸 왜 이렇게 모아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욕하잖아요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맨날 버튼으로 폴더 들어가면 한동훈의 내로남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러이러한 내로남불이 있었다고 돌려주면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폴더를 따로 하는 거고 참고로 여기 뭐 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저기 욕할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방어 논리도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 지형에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저쪽에서 몇 가지 공격할 게 보인다 싶으면 그 우리 쪽 사람들도 몇 개를 갖고 있어야 그것도 방어도 되고 또 저쪽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또 공격도 하고 뭐 저런 친구만 하는 것 같다 이건 그냥 하나의 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저 개인으로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모으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다 아 맞다 솔직히 그 판이전으로도 이게 공포보단 저는 무서워지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코칠지리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한동훈은 정말 검찰 독재 무서운 인간이다 아 너무 영악하다 영악하다는 게 사실 MB도 그렇지만 머리는 좋은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쓴다 이러면 저도 약간 머리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먹히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머리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코칠지리처럼 저렇게 회장 가서 진상공익이다 그래서 이 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1 더하기 1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널리 확산시켜서 저는 그냥 웃음이니까 좀 속모양 디테일 보세요 좀 밥 마시죠 저런 웃음다는 거를 특히 청년들은 그래요 예전에 기성세대 분들끼리의 싸움은 진짜 그 독재라는 게 체감이 됐던 거리에 막 추류탄 날아다니고 군복이 있던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비슷한 독재를 하고는 있지만 나름 그 능력주의랑 또 막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 좋아서 저렇게 능력을 가졌고 그럼 어느 정도 저런 거에 용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지인들이 꽤 있는데 그냥 그 이런 우습다는 거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거나 대단하다거나 이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그냥 자기 혼자 말장난하고 꼭 댓글 마지막 댓글 자기가 남겨야 직선 풀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명예인은 것들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실천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고지전, 속도전, 심리전은 고지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딴지 클리아는 민주주의적인 게 우호적인 분들 100이라고 예를 들어서 수치를 놓고 펜코 엠팍을 저쪽 10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뭔가 애매하게 지금 중간 지점에서 싸우는 곳들이 있어요 자주 전투가 벌어지는 곳들 민주당도 애매하고 국힘도 애매하다든지 이런 곳에는 누가 신경 써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쫙 한번 데이터화를 시켜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고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다 그걸 위해서는 속도전, 심리전을 이해해야 되고 메카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슈 선점하고 공론화를 하고 해결 능력을 가진 유능한 관종들이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유통 창구 그리고 여론 형성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는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핵심 액기스를 잘 골라내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되든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든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이런 걸 피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시선, 시간, 시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토론도 일종의 설득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의 과거 발언, 모순점 같은 걸 잘 모아놓고 저쪽의 내부 분열 요소 같은 걸 파악해서 그걸 축적해놓고 토론에 나갈 때 우리 쪽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 진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이런 말하고 장애찬은 이런 말해서 서로 싸우고 있던데 너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면 당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나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내 진영 안에서 두들겨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쪽에 분열 요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축적해두는 게 필요하고 이 방법을 토론해서 잘 능수능란하게 써놓는 게 이준석계 사람들이죠 교묘하게 얘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민주당 쪽으로 다 폭탄이 넘어가 있고 분명히 공세적인 이슈인데 또 어느 순간 내가 방어를 하고 있고 한두 번 잠깐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서 이상한 얘기 요즘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건 이제 우습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아까 악마와 희아와 말씀드렸는데 전직 대통령이나 귀족 노조나 이런 거는 저쪽에서 계속 물량 봉쇄 쏟아내는 걸 한번 걷어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성과를 어필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얘기만 하면 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저쪽이 걸 가져간다 실제로 저기서 김대중 노무현을 언급하면 특히 저 천아람 씨를 보면서 되게 좀 걱정하는 건 호남 계속 두들기고 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해서 안에서 맞았지만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 니네는 그런 말도 못하잖아 니네 대통령 부장 못하잖아 라면서 저쪽은 그나마 합리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잘 설명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고 프레임 전쟁 등등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따가 지리응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 시점에 빈 공간을 찾는 거 그때그때 다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축구에서도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감독 끝이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폐에 나온 사람은 찐이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의지가 없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당원분들께 늘 말씀을 드려요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지역구를 신경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람은 진짜고 안 나온 사람은 가짜고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을 다 옹호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이런 밖에서의 변화나 내부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키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쭉 아까 다 말씀드렸고 온라인 영역에선 결국 지지자들의 기세,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돈 주고 저쪽처럼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 우리는 효능감을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덕후가 되게 부끄럽다 해서 되게 숨어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덕질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잘 끌어내서 공론화시키면 그 확실한 엄청난 팬들을 또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팬덤 정체를 해서 요즘 안에서 훌리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한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최대한 대상을 넓게 침직하게 잡아서 전섭을 그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타깃을 설정해야 사람들한테 마케팅이 된다 마케팅 시장 흐름 자체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받는 플랫폼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뭉뚱글에서 MG다 그러면 오히려 그 누구한테도 어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아카이빙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일단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업을